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간 학력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학습 실태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당장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웅 기자입니다. 부산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 간 학력 격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상권 학생이 동부상권 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을 선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수학은 학업 성취도 격차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지속해서 커졌습니다. 중학생 집단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력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부산 지역 15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응답자 3,1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초등학생 경우 학기 중 사설 교육기관 이용률은 중부상과 동부상권 학생이 원도심과 서부상권보다 많게는 20%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학기 중 방과 후 학교 이용률은 서부상과 원도심이 동부상과 중부산보다 2배 이상 이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스로 학습하는 비율이 중부상과 동부산이 원도심과 서부상 학생보다 많게는 5배 이상 높았습니다. 교육청은 학습 여건과 시간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7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도입하고 학교마다 카페형 자기 주도 학습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가산점을 확대하고 원거리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